여러분이 김지호 동생이 상당의 선전화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들이 벌써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김대규에게 고정국 박수 반대! 박수! 그러면 경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누가 당귀를 합니까? 누가 또 반대로 이익을 받지 않느냐? 여기에 최체가 가릴 적으로 예상합니다. 공격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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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적으로 идет 사람들이 정성대IS 영국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공격이 엄청 품을 타서 재차 반격이 흠흠흠 흠흠흠 머리층이 죽였어 흠흠흠 장성재 선수는 발을 좀 더 움직이면서 흠흠흠 흠흠 제자리에서 허리만 대충할 때 불안한 모습입니다 흠흠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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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움직이면서 검거 눈척하게 흠흠흠흠 흠흠흠흠 흠흠 목이 벌렸어 흠흠흠흠 흠흠흠 흠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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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 2대0 선수 1대0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몰아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대로 나가면 병원들의 화 ET ay 정선대 선수 1대0 같은ać Ягук 정선대 선수 2대0 정선대 선수 2대0 정선대 선수 3대0 정선대 선수 3대7 정선대 선수 3대0 윤재일 선수 자체가 간헐적으로 공격해서 만들고 연속적인 공격이 필요합니다. 결국 5분의 시간이 모두 흘렀습니다. 당장 선수가 머리 한 판을 자르면서 1대0 윤재일 선수 자체를 뽑고 됐습니다. 네.